오늘은 뉴로아버니 패키지와 뉴로웰스 패키지 구매하신 후에 제품 설치라든가 밴드 착용, 그 다음 훈련보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해서 제품을 구매했으나 만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용이고요. 의료용은 따로 있고요. 일반용 뇌파 측정기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뉴로아버니 S20은 무선 밴드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핸드폰이나 탭이라든가 노트북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뉴로아버니 S는 유선 밴드입니다. 노트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뉴로아버니 S20에서는 저희가 본사에서 탭으로 탭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설치해서 탭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매 목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선물용이나 이렇게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탭에 그냥 넣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어르신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만원 정도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죠. 홈페이지 www.panactos.com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파낙토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면 중앙에 이런 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 첫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하시면 필수 프로그램 버전이 있습니다. 필수 프로그램 버전이 있고 비큐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희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필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필수 프로그램, PC 버전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가실 수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 창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나오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필수 프로그램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시리얼 키 16자리를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박스 안에 시리얼 넘버가 있고요. 시리얼 넘버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리얼 넘버 받으신 분들에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시리얼 넘버를 16자리를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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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넣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무선 밴드인 분들은 이런 창이 뜨고요. 유선 밴드인들도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랬을 때 무선, 네, S20 무선 밴드 쓰시는 분들은 BQ 셋업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 두 개를 하시면 되고요. 유선 밴드, 선이 있는 유선 밴드 뉴라모니 S를 쓰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0점 C를 넘버 4개 넣으시고 확인 누르시고 무선 밴드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시면 되고 유선, 유선 밴드는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유선 밴드 하셨던 유선 밴드는 뉴로헬스라는 프로그램이 하나만 뜰 거고요. 무선, 무선인 분들은 두 개가 뜹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뜨는지 그 다음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리얼 키 넣는 게 두 번이 나옵니다. 이번에 한 번 넣고 다운로드 받으실 때 다시 한 번 이 시리얼 키를 넣는 게 두 번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BQ 테스트하고 브레인시가 나오는데 이건 뇌파 측정하는 프로그램이고 브레인시는 변환된 뇌파 검사가 분석이 된 파일을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은 앞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들어가서 우리가 필수 프로그램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했잖아요. 그 옆에 BQ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BQ 테스트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4개의 줄이 나오는데 그 전에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하나 빨간색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1번, 2번이 나옵니다. 1번, 2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직접 들어가시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뇌파 측정기 착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착용 뇌파 측정기 착용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유선밴드 무선밴드 똑같습니다. 눈썹 위에 그리고 이마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하얀색 모양이 코 바로 위로 올라가서 눈썹 위에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네 이렇게 보시면 이 귓볼 이 귓볼 집게를 왼쪽 왼쪽에 통을 하십시오. 유선음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지만 왼쪽에 귓볼에 집게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집게를 집어주셔야 합니다. 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도 왼쪽 귓볼에 집게를 꼭 찍어주시고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헤드밴드에는 세 개의 이마 전극과 한 개의 귓볼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이마 전극 중 가운데 전극이 반드시 이마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고 좌뇌와 우뇌의 뇌파 신호가 편중되지 않고 제대로 측정되게 해야 합니다. 귓볼 전극은 왼쪽 귓볼에 착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강하게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세 개로 착용해야 하고요. 너무 강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너무 느슨하면 뇌파 신호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해서 편안한 상태로 적당한 세 개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시다 보면 전극이 달아요. 달 때는 전극을 단추처럼 되어 있으니까 갈아주셔야 합니다. 전극 세 개가 있는데 계속 훈련하다 보면 피부와 닿아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달아요. 전극이 벗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뇌파 신호가 약해지면서 훈련이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 그 정도 수시로 전극이 달아 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이 되시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교체될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계속 써도 되나요? 해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신데 효과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했는데 전극이 완전히 달아서 효과를 못 푸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측정하고 훈련할 때는 스마트폰은 꼭 멀리 하시고요. 이마 물기 없애고요. 화장품도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편한 상태에서 하시고 움직이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산만으로 나옵니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땀나면 안 되고요. 너무 추워서 벌벌 떠셔도 안 되고요. 이왕이면 전자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노트북 전원을 빼고 배터리로 구동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증상별 뇌훈련법 보겠습니다. 뉴로하모니 뇌파조절 기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정용에는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휴식은 알파파를 강화하고 델타 세타 고 베타파를 억제하는 거고요. 주의력 훈련 모드 SMR파를 강화하고 델타 세타 고 베타파를 억제하고요. 집중력 훈련 모드는 저 베타파를 강화하고 델타 세타 고 베타파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운의 균형이 있는데 운에는 SMR 자내는 저 베타파를 강화하고 델타 세타 고 베타파를 억제합니다. 델타 세타는 서파라고 해서 뇌를 노화시키는 뇌파고요. 뇌기능 저하시키는 뇌파고 고 베타파는 스트레스 뇌파입니다. 이걸 없애고 내가 원하는 뇌상태를 원하는 훈련 모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뇌파조절 기법은 이렇게 임계값 자동조절 기법하고 AI 인공지능 뇌파조절 기법을 세계 최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휴식주의 집중력 기본 훈련 모드로 하여 각 개인 특성에 따라 증상에 따라 한 가지로 결정되고요.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휴식 하나 설정하시면 휴식만 쭉 하시면 되고요. 주의력 하신 다음에는 주의력만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휴식 내일은 집중력 다음날 주의력 이렇게 하시면 뉴로 피드백 효과는 없습니다. 뇌가 뒤죽박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를 선택했으면 평생 이 훈련 모드만 쓰시겠다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훈련 모드는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1시간 전에 호흡 훈련을 최소 10분 하고 누워서 휴식 모드로 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훈련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3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두통 편두통 긴장 만성 피로 불안 통증 50견 이런 분들은 훈련 모드를 최소 10분 정도 하고 휴신 모드에 맞춰서 기본 훈련 뇌이완 훈련 또는 뇌건강 2단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 매일 1시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주의산만 집중력 저하 ADD ADHD 자폐 틱장애 간질 정신지체 난독증 이런 분들은 호흡 10분 정도 하시고 주의력 훈련 모드로 뇌이완 집중력 훈련 을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최소 1시간 이상 하셔야 하고요. 뇌건강 2단계 가능하다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화병 은 호흡 훈련 최소 20분 정도 하시고 휴식 훈련 모드로 뇌건강 1단계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합니다. 고혈압 당뇨이신 분들은 호흡 훈련 최소 20분 자신의 훈련 모의에 따라 뇌건강 1단계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전증 파켓스병 무드병 돌이 깨질 구하나사는 호흡 훈련 최소 10분 이상 하시고 주의력 훈련 모두 뇌이완 훈련 집중력 훈련 집중적으로 하시고 특히 집중력 훈련 많이 하셔야 합니다. 좋아지면 뇌건강 2단계 훈련 하시고요. 매일 1시간씩 하시고 많이 할수록 효과가 빠릅니다. 우일 조울 공황 불안장애는 호흡 훈련 10분 이상 하시고요. 집중력 훈련 모드로 뇌이완 훈련 과 뇌건강 2단계를 훈련 하시면 되고요. 무대 공포 대행 기피증 은 호흡 훈련 10분 주의력 훈련 모드 뇌이완 훈련 과 뇌건강 2단계 훈련 을 실시합니다. 치매 자신의 훈련 모드 거의 집중력 으로 나오고요. 뇌가 노화되었으니까 처음에는 기본 훈련 최소 1시간 이상 하시고요. 좋아지시면 호흡 훈련 과 뇌이완 훈련 프로그램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함께 시작하시고요. 더 좋아지면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 뇌건강 2단계 훈련 프로그램 도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사고력 까지 가시면 됩니다. 매일 1시간 씩 이상 해야 효과가 빠르고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인터넷 약물 중독 도염병 이런 분들은 호흡 훈련 최소 10분 주의력 훈련 모드로 뇌이완 집중력 훈련 최소 1시간 정도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주의력 훈련 모드로 최소 30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는 나는 중독 에서 벗어난다는 자기체면 걸어서 진행하시면 더 효과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 뉴루에스 구매하신 분들은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호르몬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시고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 한번 더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자운의 균형 5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대공포증 대인기피증 이다 하면 호흡훈련 10분 주의력 훈련 모드로 뇌이완과 뇌건강 2단계 호흡훈련 뇌이완 훈련 뇌건강 2단계 훈련 했잖아요. 마지막에 자운의 균형 훈련 5분 하시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이런 질환이 없고 건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트레이닝 프로토콜에서 아니면 비큐에서 자기의 훈련 모드가 나옵니다. 휴식주의 집중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중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뇌를 활성화시켜줘야 하니까 집중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뇌이완 훈련을 어떻게 하냐 뇌근강 2단계 어떻게 하냐 집중력 훈련 어떻게 하냐 이것은 영상으로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